안녕하세요. 제적권 주식 분석입니다. 하루 종일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덕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 테마주가 많이 움직이면서 약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종목들 몇 개 테마주를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재미 볼 수 있는 만한 종목들을 하나 가지고 왔고 두 번째는 24년도에 가장 핫한 종목들이 될 수 있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종목들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고금리 시대를 뒤로 하고 24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약 80% 정도의 확률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대형주나 우량주들, 금리가 올랐을 때 크게 타격받지 않는 종목들보다는 실제로 금리가 인하됐을 때 영업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종목들 물론 영업이익률이 10% 이내에 있던 종목들이 금리가 인하되면서 낮아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 영업이익이 30% 이상씩 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펀더멘탈도 좋고 차트도 바닥에 있는 것들 위주로 좀 길게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휴장입니다. 휴장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시장을 지금 저희 대신증권 쓰고 있는 공지사항인데요. 해외선물 미국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미국이 휴장입니다. 휴장이라고 장이 완전히 닫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조기 종료됩니다. 6시에 장이 원래 문 닫잖아요. 그런데 3시에 끝나고 다음날도 마찬가지입니다. 3시에 끝나면서 조기 종료라고 표시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아예 공휴일이 휴장이 아니라 약간씩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농축산물은 거의 안하시고 지수금리에 표시되어 있는 게 보통 나스닥, S&P 이런 것들이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오일, WTI, 금속, 골드 이런 것들이 시장이 휴장이긴 하지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삼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통화는 달러나 유로, 유로 FX 이렇게 에너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CT나 코튼이고 OJ나 오렌지 주스나 이런 건데 이런 농산물들은 아예 쉬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품목은 정상 개장된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종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런 이유로 추석 감사절 이유로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게 시장이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깜빡하고 안 바꿨나 싶을 정도로 거의 이제 보압권에서 오늘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개인 기관이 이틀 연속 순매도세, 외국인이 하단을 자꾸 지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달러가 움직임이 주목이 되고요. 3일째 박스권 지속되고 있다 했습니다. 어제 주요 지표, 미국의 경제 지표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하락했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실직했을 때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건수거든요. 그래서 실업자가 줄어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실업자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의 어떤 그 복원력, 코로나 이후로 풀렸던 유동성 때문에 확 올랐다가 그다음에 지금 경제가 긴축으로 인해서 안 좋아졌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복원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감소세 전환이라는 것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FMC는 내달 1일이다 체크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가 양자대결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3자대결에서는 조금 지지도가 달라지긴 하지만 트럼프가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도가 좀 변화가 있을 텐데 나중에 특집으로 또 말은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바이든이 되더라도 좋을 거고 트럼프가 되더라도 좋을 거지만 트럼프가 된다고 한다면 좀 더 폐쇄적인 정치 또 할 가능성이 크고 대신에 기업 우호적인 특히나 미국 기업의 우호적인 그런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시장만 보지 마시고 틈틈이 미국 시장도 좀 봐야 되고 미국 주식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둬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펙 플러스는 회담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떨어졌다가 올라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회담 연기라는 의미는 그리고 사우디가 감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중요한 회담입니다. 그래서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분석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도권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 많은 PB들 그다음에 많은 어떤 주요 부서에서는 이런 시장 정리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놓쳐도 흐름 자체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다시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흐름은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와 주셔야 시장 보는 데에 눈이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테마를 또 결과적으로 이런 시장들을 바탕으로 어떤 테마들이 유망한지를 좀 잘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주식이 오르는 거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좋아야 되고 테마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테마를 바탕으로 결국에는 수급이 받쳐줘야 주가가 오르는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를 늘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서남 덕성 신성 델타테크 삼형제가 좀 시장의 변동성을 이끌었었습니다. 신소재의 초전도체 관련주인데 특히나 덕성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 보였고요. 로봇도 두산 로보틱스 발 좀 셌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잠시 좀 접어둬야 될 것 같고 AI 같은 경우에도 셀바스 AI나 T로보틱스 푸른 기술이 같은 테마에 엮여 있어서 좀 좋다 싶었는데 아침에 좀 셌었지만 오후에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테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00일 선의 돌파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오늘도 내일 미국 휴장에 영향을 받을 거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기대하기 힘든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질 경우에는 더 크게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변동성 자체가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몸통이 RA로 짧은 이런 일봉을 형성하고 있는데 체력 자체가 약한 모습이고 당연한 것이 시장이 결국 큰 이벤트, 거시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3시 반까지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3시 반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캡처한 시간이 11시 정도 됐는데 0.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치를 계속 부근에서 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나스닥 되게 세죠. 지금 보면 2013년 초만 해도 1만 1천, 1만 2천 이랬는데 지금 1만 6천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새로운 마음, 새 출발하셨던 분들은 또 큰 수익을 내셨을 거고 혹시나 연초에 이렇게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 담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을 또 잘 대비해야 되겠다는 축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이 어쨌든 미국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우효적인 환경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달러 부근만 유지되더라도 큰 이벤트가 없다고 한다면 코스피 2,500을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하단을 받쳐주면서 수급에 참여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간은 막판에 팔면서 일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래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크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급이 진짜 문제인데 수급을 보시게 되면 기간이 계속해서 사 모으던 제조업을 팔고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좀 받쳐주기는 했지만 정기전자업장에도 기간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엇갈린 수급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찾기는 쉽지 않은 장입니다. 물론 휴장도 껴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동시에 수급이 들어오는 금융업을 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금융과 보험을 담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연말 다가오면서 배당주를 관심 있게 보는 또 이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도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왔던 수급을 한눈에 좀 보시려면 기간이나 외국인 수급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오늘 아까 보셨다시피 기간은 매도가 더 셌던 하루였고요.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담으면서 2차전지도 일부 담으면서 약간은 엇갈린 행보로 보였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휴장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있구나 순매수에 들어왔던 게 하이브랑 엘지화학이 또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화학주는 조금 건드리기가 약간 그런데 그래도 화학주가 또 슬금슬금 치고 올라오니까 또 배제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 다 실적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이 큰 종목들입니다. 한전도 그렇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카카오과 네이버 대비해서 지금 또 반성세가 더 큰 그런 모습이고요. SDI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테마주 잠깐 좀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17년도에 했던 약간 논문 비슷하게 시사점을 밝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요거인데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있을 겁니다. 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대한민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선거 관련된 정치 테마주가 또 기승을 부릴 예정입니다. 오늘 덕성이 엄청 움직이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의 어떤 이런 말의 의미까지 써놨습니다. 유력 정치인과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연관이 있거나 정책 수혜주 여러분들 옛날에는 또 막 누가 되면 어디가 또 발전될 것이다 하면서 괜히 건설주 오르고 그랬거든요. 선거 국면에서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이상급등을 보이거나 휘말린 사례가 많다. 특히 대통령은 시기마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유의미한 형상을 보고되고 있다 해놓고 실제로 분석을 한 겁니다.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본시장연구원이라는 데서 KCMI 이렇게 진짜로 엄청나게 길어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거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 보고 중요한 것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결국에는 통정, 가장매매, 풍문, 유포 이런 것들로 막 이제 꼬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16대부터 해서 19대까지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의 어떤 종목들 당선자 관련된 테마주, 낙선자 관련된 테마주 이렇게 있고 대부분은 당선된 분들의 테마주가 더 많이 형성되어 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좀 확률이 높은 거를 해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 보니까 한두 개만 와도 수급이 다 가져가는데 이렇게 많아버리면 수급을 다 뺏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에 상대적으로 가볍다 보니까 이렇게 테마주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쏠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 이상급 등이 조기에 진화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였다 했지만 오늘 보란 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하견의 이유로 하견 어디 갔나요? 하견의 이유로 오늘 급등했다가 급락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과 정치 테마주 가격이 비슷하게 올라간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에는 이준석 옛날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하는데 12월 27일까지 변화가 없으면 신당을 창당하겠다 해서 지금 신당 창당 관련주가 제일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YBM 넷이나 옛날에 넥스트아이나 산보산업이 대표적으로 이준석 테마주로 분류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오늘은 확실히 대장이 좀 갈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중에 골라야 될 게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3.1기업공사라고 유승민 후보의 테마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준석 혼자는 힘들기 때문에 이승민을 끌어들일 거다라는 부분인데 아직은 오르지 않았어요. 3.1기업공사가 아직은 오르지 않았지만 3.1기업공사가 약간 공공성을 띄고 있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여기 둘이 엮이게 되면 신당 창당 이슈가 좀 더 구체화되게 되면 결국에는 유승민 후보가 아직은 오르지 않았는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오히려 여기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존모틀 보면 좀 움직였어요. YBM 넷 같은 경우에도 신당 창당 이슈 나올 때마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향하는데 약간은 체력이 약해요. 기초 체력이 좀 올라준 다음에 계속해서 올라줘야 되는데 하루 오르고 빠져버리고 하루 오르고 빠져버리고 이러니까 윗거리가 너무 길다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약간은 민첩하게 움직이시는 힘든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 보면 학연, 지연, 혈연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종목을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약간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조금은 체력이 있어야 오늘 못 샀더라도 내일 사고 내일 못 샀더라도 모레 사고 못 사는데 빠졌어. 그러면 한 번 더 빠지면 사야지 하는데 또 한 번 더 빠져주고 이렇게 해야 약간 테마가 좀 오래가고 여러 명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데 일단 앞에 YBM 넷 보다는 삼보사람이 좀 더 나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넥스타인은 너무 가벼워요. 너무 동전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거래가 별로 없어도 이렇게 시세 조정이 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상패될지 모르는 또 이슈가 나올지 모르는 종목이라서 너무 코스닥스러운 종목은 좀 배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검색만 조금 해보셔도 나오는 이 세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YBM 넷 혹은 성격상 다르시겠죠. 단탄은 이게 또 맞을 것 같고 급등한 다음에 팔고 조금 더 이준석 후보 쪽으로 마음이 간다 하면 현재로서는 산보사람 쪽이 좀 더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이 3.1 기업 공사를 좀 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테마를 형성하려면 체력이 좀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 이틀 하면 솔직히 저희도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3, 4일 이렇게 돼버리면 좀 올랐구나 하면서 내일 반 또 올랐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뒤에 반 또 올라 있네? 그러면 어? 이거 뭐지?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형태의 차트인 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 못 봤더라도 일주일 뒤에 봤는데 또 올라 있고 뭐 계속 그러네? 하면서 한두 번 들어가 보다가 이제 물리는 거죠 결국에. 그런데 그런 판단은 이제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급등당해서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잖아요. 한두 번 밀리더라도 다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도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오를만한 종목인가를 먼저 보면 일단은 이제 그 기업의 개요는 미국 육군 발주공사를 시공하는 이제 공공성을 좀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나 해외 건축토목업, 건축업, 토목업으로 업종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 설명 자료에 보면 원가 절감을 많이 했다. 그래서 원가를 절감했다라고 하면 원가를 절감하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 시켰다라는 부분들이 본인들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테마도 형성되어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대단한 실적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영업이익 보면 되게 미미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막 급증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분기로 끊어봐도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인 발주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모습이었는데 서프라이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수준을 뛰어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주가를 뛰어넘기는 힘들 것 같지만 결국에는 테마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여기 보시게 되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논문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또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예 안 하기에는 좀 심심하고 조금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보는 것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준비하는 종목들은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우량주들을 분석할 겁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